보여주고 똑같이 여기서 행보해 주는 모습 보이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점까지 떨어지죠?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슈퍼폭등 대폭등 나와주는 모습이 미래의 네 반갑습니다 황금손 나 교수입니다 DS 단섭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시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새벽인데 이제 좀 조용하게 오늘은 방송 좀 해볼게요 어서오세요 라이브 방송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황금손 나 교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DS 단서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에서도 제가 희망 잊지 말라고 했죠? 유튜브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희망 잊지 말라고 아 시 잘 들었다고요? 감사합니다 희망 절대 잊지 마세요 긍정의 기운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무시면서 들으실 상관 없습니다 라이브니까 희망 긍정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용한 방송 할 겁니다 오늘은요 흥분 안하구요 대신 제 목소리는 확신이 있는 목소리 맞습니다 왜냐면은 24만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저점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6배 5배 법칙이 있다고 했죠? 10만원부터 쭉 올라왔을 때 자 여기서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원래 같으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 기준 봉 38만 5천원이죠 여러분들 자 이때 반등을 찍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구간에서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들 자 ipo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핫해서 이 DS 단속까지 넘어왔죠? 누구에서? LS 머트리얼즈에서 이 LS 머트리얼즈가 너무 잘 올라가는 바람에 자 다음 상장된 이 블루엠텍 LS가 12일인가? 네 그때 상장되고요 이 블루엠텍이 다음날 상장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 수급이 너무 상을 계속 치니까 이 수급이 블루엠텍에 넘어갔단 말이죠 누가 이 개인들이 왜 생각을 했겠죠 개인들도 자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 맞아요 예 방금 나의 아저씨 아 예 맞습니다 LS 머트리얼즈에서 상을 쳤기 때문이죠 이 수급이 다음 블루엠텍도 무조건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블루엠텍? 쭉 빠져버렸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ipo 신규 상장주에서 LS가 또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니까 다음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지막 23년에 상장된 이 DS 단석을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몰려버렸죠 그래서 반등이 된 시점에서 뭐가 나왔다? 쭉 하락해주는 시점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이해 되셨으면 채팅창에 쳐주세요 채팅창에 네 아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지금 네 맞습니다 내려왔을 때 어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물탔죠 네 물타고 평당가 낮추고 네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두배의 법칙이라고 네 뭐냐면 이렇게 곳 가까이 찍고 쭉 내려오는 차트가 있으면 어디까지 25만원까지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여러분들? 아 뭐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네 싫어하면 안 되는게 제가 문자나 네 뭐 그런 욕 쪽지나 연락이 욕이 진짜 많이 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니겠죠 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욕하셔도 여러분들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때서부터인가 계속 제가 그랬을 거예요 25만원까지 빠질 겁니다 그때 매수 타점 잡아주세요 라고 하신 거 맞죠? 네 맞다고 하신 분 네 제 영상 계속 보고 계신 분이군요 네 자 그래서 제가 25만원까지 빠질 거다는데 돈이 걸려 있어서 욕을 어 육두문짜리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날 5일선 맞고 떨어질 거다 이거 왜? 자 5일선 맞고도 원래 떨어지긴 맞긴 한데 이 매도세가 셌습니다 누구? 여기서 물 탄 사람들 왜? 희망을 가졌다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반대로 다음날 또 11선이에요 11선 맞고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맞죠? 많은 매도세 이유는 뭐예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희망을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희망 고문이 됐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25만원은 제가 대기해줘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제가 25만원까지는 계속 대기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쭉 내려오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4만 5병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24만원 자 이때 지금 월요일부터 무슨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첫번째 첫번째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첫번째 자 지금 바로 폭등의 시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디엣산서 여러분들 바로 폭등할 거예요 자 두번째는 뭐냐 자 한 번 더 쭉 빠지다가 개미들을 월요일날 상황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더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더 나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끝났구나 25만원 24만원부터 쭉 더 빠진다? 아 난 이제 못 버티겠어 특히 우리 50층 40층이신 분들 네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여러분들 50층이시다고요? 아 40층 네 48만원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희망 버리지 마세요 네 내려오면서 이제 화 수 기다려줬다가 폭등해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기서 제가 타점을 다시 한 번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어떻게 잡아 드렸죠? 보이시는 것 같이 1월 10일 수요일 자 이때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자 받고 계시죠? 네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직대는 제가 매수가 25만원 대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25만원까지 내려올거다 이때가 이띔데 여러분들 자 그럼 11선 저항맞고 하락 예상 차이시는 이후 25만원 이하로 추가 매수터점 잡아 드렸죠 네 추가 매수터점 25만원 이하로 추가 매수터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25만원으로 밑으로 잡아라 음 여러분들 타점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아 문자 어떻게 보내냐고요? 네 자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데 자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D 이 D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네 010-9014-8706번입니다 D로 보내주십시오 D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010-9014-8706번 D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은요 본전 또는 수익 보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매도 이 매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때는 27만6천원 이상 몇 프로의 자율 매도 분할 매도 말씀드렸어요 네 항상 매도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네 D라고 보내주시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 지금 질문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 뭐냐고요? 실시간 텔레그램 대응이요 자 보여드리면요 옆에 보이시는 게 텔레그램입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소통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뉴스 보여드리며 내려보면요 자 이렇게 증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소통도 합니다 아 자 보세요 이제 김상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자 대표님 DS 단속 매수가 29만 7,500원 대응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공지 못 보고 혼자 매수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 번에 25만원 근처에 타점 나갑니다 자 대기해주세요 대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25만원을 대기해주면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주셨다 왜? 25만원 이후에 올라갈 거니까 반등시점이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등시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 확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평일날 장이 열릴 때 일을 하시잖아요 보통 돌리를 보시거나 그러면은 계좌를 못 봐요 계속 계좌를 보면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때 이 텔레그램에 알림음을 켜놓고 띠링 하고 울리면은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자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제가 음 이 텔레그램 하는 걸 제가 초대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자면은 아 이 텔레그램이요 위에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20-9014-8706번으로 D라고 보내주시면은 초대도 도와드릴 거예요 초대 아시겠죠? 네 무조건 초대를 받기를 예 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010-9014-8706번입니다 D로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제부터는 폭등의 시점이 무조건 나오니까 매수 타점 정확히 알아야 되고 들어오셔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필수입니다 010-9014-8706번으로 D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어제 날짜죠 예 1월 10일 지금 새벽이지만 저 왔습니다 예 1월 12일 예 1월 12일날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셔서 시 시가 좀 좋더라고요 시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잘 읽었다 잘 봤다 라고 이제 보내주시면서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DS 안서 방금 주주분들처럼 보내주셔야지 타점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고요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5표가까지 잡아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E E 한 글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010-9014-8706번입니다 D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폭등할 때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눌림목 쭉 올라가기 때문에 E 무릎의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50이나 40층 30층에 계신 분들 제가 물 타가지고 여기서 평당가 낮추며 본전이 아니라 수익까지 극대화 수익까지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누가? 저 황금손 나교수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저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있는 번호죠 010-9014-8706번으로 D라고 보내주세요 무조건 D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제가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11여삼추 그렇죠? 목을 빼놓고 기다리지 마세요 가을에 세 번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인데 절대로 목 빠지도록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희는 무조건 전화위복 할 겁니다 아시겠죠? 위기는 뭐다? 곧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 이제 기회가 오고요 무조건 희망이 올 거라는 거 절망 뒤집고 희망 온다는 말 제가 절대로 지켜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희망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시를 또 읽어달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무시고 계실 거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시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준비는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들러드릴게요 시 이번에 시는 희망이란 시를 가져왔고요 희망을 품고 살자는 말입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망 정 련 복 바람에 지는 꽃잎을 서러워하지 말자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의 속살은 도들이 서산 마루를 넘는 석양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지 말자 내일 아침이면 눈부시게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 칠흑 같은 어둠 속 폭풍후 앞에서도 두려움 떨지 말자 이윽고 파란 하늘 저편 탄란한 무지개가 피어나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 시 읽어드렸고요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로 희망 잊지 마시고요 저 누구 있습니까 저 황금손 나교수 저 있지 않습니까 저 믿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DS 단석 지금 위에 계신 분들 네 절대로 두려움을 따지 마시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어떻게든 없애버릴 거니까 지금 희망이 찾아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무조건 위에 있는 번호 010 9014 8706번으로 D 한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보내주셔야 돼요 010 9014 8706번입니다 무조건 폭등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010 9014 8706번 D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려온 거요 네 아 계속 시청해주세요 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요 네 자 지금 댓글에 여러분들 그러면요 시 잘 읽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 너무 잘 읽었다 뭐 고생한다 격려의 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스톤브릿지 스톤브릿지라는 이제 회사가 18.6%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보율물량이죠 보율물량을 빼버렸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LS 버트리저에서 너무 많은 수급이 울려와서 빼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 스톤브릿지가 이 스톤브릿지가 나쁜 걸까요 아니요 자 여기서는 개미를 털어주는 모습 보여주며 자 여기서 행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2배 법칙 마이너스 50%를 넘어가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25만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초점까지 왔죠 네 다시 한 번 더 이 스톤브릿지가 42만조를 똑같이 넣으며 다시 폭증의 모습을 보여줄 건데 이 과정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 모습을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희망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IPO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자 2배 법칙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야 너 지금 황금손 낙오수 24만원짜리라 야 평근낼까 야 안 맞잖아 지금 2,000원짜리 4,000원짜리 보여주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에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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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리면은 8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여기 4만원 반 그렇죠 2배 반 마이너스 50% 그러면은 이 부분 저점 맞고 자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또 뭐 있습니까 자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무듬집함 있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4,000원대 4,000원대 4,000원대인데 얘는 여기서 2,000원 자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자 맞죠 자 여기서 말씀하신거죠 야 어떻게 4,000원짜리랑 지금 40만원짜리랑 비교를 하냐 여러분들 단가에서 비교해 드린거 아니구요 지금 2배 내려온 상태에서 마이너스 50% 맞고 올라가는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린 리소스 자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6만 5,300원이죠 3만 2,500원짜리 부근을 잡아드리면은 이런식으로 저점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행보해 주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는 어떻게 된다 이 두산 로보틱스처럼 자 보시면은 자 여기저기 자 보시면은 6만 7,600원이죠 6만 7,600원이죠 얘도 똑같이 2,300원 이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준봉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자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여러분들 자 이 저점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 자 누구 두산 로보틱스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날짜가 많이 됐는데 이게 IPO 신규 상장 종목이 맞나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만들어진 거는 저희 다 IPO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오픈 엣지 테크 놀러지라고 이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톤브리지 있죠? 스톤브리지가 똑같이 같이 투자를 해서 홍보도 하고 비상장 때부터요. 비상장 때부터 눈여겨봤던 데입니다. 스톤브리지가 그렇기 때문에 스톤브리지가 뭐래요? 운전을 해주는데 똑같이 15,000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7,500원이죠? 7,500원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 보면 7,500원 여기까지다가 다시 전점 맞고 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죠 여러분들? 이 초점부터 똑같이 쭉. 자, 스톤브리지가 똑같이 운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 놀러지. 자, 다음이 ETS 단속인데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폭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 그냥 이거 가설 아니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여러분들. 자, 차트를 기억하세요. 자, 보시면은 이 차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 자, 올라갔다가 다시 위에서 개미 털어주는 모습 보여주며 쭉 행보하다가 저점 떨어지고 그렇죠? 자, 말씀드렸던 이 마이너스 50% 저점 밑으로 갔다가 쭉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죠? 이 모습 지금 ETS 단속한테도 올 겁니다. 자, ETS 단속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세요. 자, 쭉 뒤로 가야겠죠 여러분들? 뒤로 쭉 가고 자, 25만원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죠. 25만원이야. 여기죠. 여기지. 자, 이 부분에 저점 있죠? 저점 맞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똑같죠? 여기서 뭐합니까? 개미 털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똑같이 여기서 행보해주는 모습 보이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점까지 떨어지죠?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슈퍼폭등 대폭등 나와주는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누구다? DS 단속이다.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갖고 가는 게 이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신규 주질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잘 타점 잡기를 바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점 정확히 잡아드리고 우리 기존 주주분들은 제가 이 타점에서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지금 50층, 40층에 있는 거 평등한 게 낮추면 본전 아니요 수익까지 극대화 수익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S 단속 저 월요일 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제가 한번 기대를 걸어보며 여러분들 희망을 제가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DS 단속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건물 PPT도 제가 드릴 겁니다. 건물 PPT 자, 이것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오밤중에 새벽에 넘어갔는데 오밤중에 시청하시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아니죠.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또 찾아올 겁니다. 저는 네, 지금 또 거래소도 가봐야 되고 또 지인도 만나야 되고 머리가 좀 많이 아픈데 댓글로 저한테 이제 고생했다 고생한다 밤에 듣기 좀 편했다라는 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적어주세요. 네,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안 누르신 분도 있으면 한 번씩 필수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뒤에 선서 진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자, 기분 좋은 꿈 꾸시면서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다 대박 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대박 날 수 있게 저 황금손 제 손 맞잡고 쭉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제 손 꽉 잡으세요. 제가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기분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여러분들? 저는 황금손 나교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끝내겠습니다. 저는 황금손의 나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자요.